이 엔커를 타고 가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. 여긴 어디지? 안녕. 여긴 모든 게 새로운 세계야. 특히 이건 진짜 처음 볼걸? 여긴 여름인가? 어서와. 계속 보고 싶은 청량함은 처음이지? 너란아의 감각적. 판단적. 사고적. ISTJ가 확실하군. 너.. 티야? 응 나는.. 큐티? 피. 이제 마지막이야. Go to the. 엔컨타운. 오예 오예 오예.